지금 시청자분께서 어 얘기했어요 다리 그 다음에 팔 그 다음 뭐냐 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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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고 가지 개그 안 잡아요? 개그! 개그 가시고 익슬래스틱 개그의 기본은 이거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만간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에서 저를 마운드에 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저는 그날 나가지 않을 겁니다 하하하하 그렇지 이 느낌이야 우리 언덕은 이렇게 가다가 때려주면 팔 각도가 더 내리잖아요 그러면 박정원 선수처럼 위에서 부풀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언덕은 대각선으로 빠졌다가 오늘 마음으로 대기능을 던지기 위해서는 여기서 대각선으로 근데 지금 약간 사이드거든요 상체가 여기서 던져요 그렇지 여기가 원하는 타점에다가 손목을 쫙 주면 들어가요 그렇지 지금 이렇게 배기는 네 충분한 나오지 그렇지 오우 나이스 내친김에 한번 허브도 들어갈까요 허브세요? 슬라이더 한번 슬라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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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스트라이크인데 네 아 아닙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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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면에 un 죄송합니다 우와 이렇게 이렇게 너클보로 어떻게 되죠? 너클보로는 안 던져 봤었어요 언더 너클보로는 안 던져 봤을때까지 아 이렇게? 네 그리고 또 계속 반복 연습이에요 한 번 더 얹어볼게 오 좋아요 오에이 피했어요 피했어요 가는데 간다가 피었어요 한 번 더 그렇지! 오 많이 들어와요 아니 제가 타격은 좀 되거든요 저한테 안타맞았거든요 네 달래드린 공부 치겠어? 빠른거 몰라 아까 말씀해 준거 그럼 이겁니다 누구야? 다음타자 누구에요? 치고싱 택시로 한 번 서보세요 안싫어요 맞을거 같아요 왜 맞아요? 기회입니다 기회에요 유대님껏 다 해서 던지기 유대님껏 다 해서 던지기 어어어 오아아 그 Riley 어디서 가고 있어요 오 Axe 오 Axe 레슨 오늘 3구 37 레슨 끝 끝 하단 끝 나이스 승부들에게 승부를 한거의 1회 나이스 불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승부해드려 좀 안쪽으로 들어서서 던지세요. 오 내 소리야. 목초에 뛰쳐. 이분의 기압을 좀 바꿔볼까요? 지금 투사이클 투볼입니다. 슬라이더! 역전 끝! 끝! 아쉽다. 반하고 어디로 가니까? 반하고 어디로 가니까? 나이스 깼지! 아웃!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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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성의 투수 도전 끝! 끝! 이제 타격 없어! 아무도 없어! 끝! 자, 다음 레슨장은 어디에요? 어디로 갈까요? 불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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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